백핸드도 역시 마찬가지고 볼이 강할 때 일부러 이렇게 밀려고 안 해도 강만 대주면 강만 맞춰서 이렇게 딱 상대 볼만 이용하면 그게 가장 좋은. 그것도 역시 그건 움직임인데 그건 순간 반응이기 때문에 아주 베스트 선수들은 그것도 역시 맞을 때 느낌으로 자기가 이렇게 알아야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지. 뭐 그냥 해가지고는 어렵고 그냥 순간적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도 감각 느낌 이런 걸 느낌이 좋아야 되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